안녕하십니까 벚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지난 3월 달에는 3.6 대학에서 1기 백퇴된 디톡스 힐링 캠프를 실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2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2기 때에도 부람산 밑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3.6 대학에서 백퇴된 오디장 힐링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6 대학의 신선한 공기 그리고 또 부람산에 있는 제명호수길을 걸으면서 매일 저녁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백퇴된 오디장의 건강원리를 제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먹을 수 있는 디톡스 효소 식품들을 먹으면서 직접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는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디톡스의 치유 원리를 강의를 하고 마치는 날 4월 15일 토요일 날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모여서 요리 강습을 하고 또 발마사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보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3.6 대학 에스라관 314호실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디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불치병, 남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오토파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와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는 프로그램과 오디, 디는 독소를 제거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디톡스 프로그램 그리고 오디장에서 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보다도 더 많은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장 내 미생물들을 우리가 유익균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알러지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들을 뿌리채 뽑아 던져버리면서 치료하는 그런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백퇴된 디톡스 힐링 캠프에 참여하셔서 오디장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힐링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면 좋을까 특별히 비만으로 고생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고지혈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신 분들 파킨슨병으로 고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변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각종 자가 면역질환, 아토피 피부염, 건선, 천식, 비염, 강직성 척추염, 갑상선질환, 불면증 그리고 이명이나 여러 가지 안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특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규적으로 일주일 동안 디톡스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잠깐 동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질병들이 완치가 되기를 기대하는 특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부터 6시까지 이 3.6 대학 에스라관 314호에서 정규적으로 모이는 백투에 대한 동호회 활동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는 3.6 대학의 뒷편에 있는 부람산 바로 재명호수길을 맨발로 걷는 맨발 걷기 운동을 실시를 하고요 끝나고 내려오면 에스라관 314호실에 모여서 발마사지 교육을 하는데 계속 참여하는 분들에게 자격증까지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직접 맨발 걷기를 하면서 피곤한 발을 마사지하면서 풀어주는 체험의 시간을 3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 갖고 바로 이어서 4시 50분까지 채식 요리 강습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시 반까지 제가 건강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 건강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반복 교육을 하면서 다시는 이 질병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에스라관 314호실은 3.6 대학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로타리를 지나서 두 번째 로타리 부근에 차를 주차하시고 바로 앞쪽에 있는 건물 에스라관 314호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10-4915-3004나 010-9295-0675로 전화를 하셔서 궁금한 것 있으면 문의하시고 그리고 참가비 매일 먹는 효소 식재료 값을 백퇴댄에서 특별히 보조를 하고 후원을 하여서 저렴한 12만 원을 기업은행 372에 068884에 01에 014 사단법인 백퇴댄 힐링 문화협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번 4월 달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아니하고 100세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특별한 백퇴댄 동호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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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